유진에게 마이티는 계급도 아니구나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도 세컨 애들은 아직 마이티 찍었는 애들 두명밖에 없는걸요 아스카가 마이티 노리다가 지금 청룡에서 정체되어 있죠 자 슬카이 좋았구요 뭔진 몰라도 아무튼 좋음 Can you feel so like 샤슥 실패 슈 돌 굿바이 불폭풍 터로 메모리 쨰차기 실패 432 안되구요 슈 돌 공중에서 맞았으니까 한타수를 줄여야해요 슬픔 대시 밟고 샤스카이 원투 풀밤 하단 카운터 좋았네요 에이앵 앉아 앉지 않죠 되죠 샤스 안나감 왜 안나감 원투 풀 밤 하단 셋업 셋업 굿바이 네 네 공중에서 맞으면 한타수를 줄여야되죠 공중에서 맞았으니까요 왠플라 아니 오른플라 실패 흥신커키 훌륭해요 에이앵 원투 풀밤 하단 슈 돌 안되네 그레이 알리사 겟팅 버거 뜨헙 왓트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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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한테 그걸로 진짜 고통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푸싱 슈 돌 양잡기 안되네 하단 에어레이드 3타 나이스 굿바이 철린이 괴롭히시네 악취미네 동단인데 철린이라 볼 순 없죠 데스를 하고 있는데 무슨 철린이가 나와요 아 별랑거북이님 악취미시네 하하하 별랑거북이님 본인 말씀하셨던거구나 그럴 수 있죠 저 슬카에 축이 틀렸기 때문에 세다 컴보도 못쓉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 데시 밟구요 빰 카운터 좋았네요 컴보가 조금 아쉬워도 어쩔 수 없어요 빰 원원로하 굿바이 퍼펙트 깔끔 편안 하단 아니군요 쾅 쾅 쾅 푸싱 포 쓰리 안되네 느리다 느려 아니이이이이이이 안 백댁이 자체 냈는데 뭐 에이암 헐 아니 왜 나는 저거 못푸나 방금 초스칼 썼는데 뭐가 좀 이상했다던데 슈돌 불퍼퐁 이타 크레 에이앙 오른잡기 아니 그걸 어떻게 푸신거죠 로하 투 빰빰빰 하드 아깝다 이원하님 어서오세요 월드 넘버 4 그런거 아니죠 초스카이 혼납니다 회피기를 쓰시려면 초스카이를 맞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포스리 헐 헐 원원 초스카 포스리 양잡으로 메모리 굿파이 아니다 이 연하 구팔림아 원투 따닥 따닥 톡 나이스 거리가 멀어서 콤보를 즉시 변경해주는 정도의 센스 아닛 푸싱 카운터 좋았죠 나이스 헌팅 호크 예아 에이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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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파이 후우 맥코라이님 아니 잘생김 네네 좋아 안잘생겼어요 월드 넘버 1 이즈 메들 덕진 음 그렇다 하죠 월드 넘버 2 이즈 맥코라이 음 그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넘버 5는 연하랑님이세요 TK뮤즈님은 아직 못붙어봐서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하단 투 슈 돌 푸싱 안되구요 좌스카이 공격에 미친 화랑 인정하죠 월드 넘버 아 원원원원 화랑 인정 아 바보 오름플라즈마로 좀 잘 써야되는데 헐 원원 좋구요 하단 포스리 원투 예아 삐 아직 안 끝났어요 뛰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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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아니 천재 원투 따닥 투 원 하단 아니 왜 안다 알리사가 싫다 알리사 밉다 알리사 왜 그랬어요 헐 아 백조산 펀치가 원할 때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단 화스카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빠밤 원투 풀판 풀챗 플라 찍기 원투 따닥 아 아깝다 죽고 에이앙 다행이죠 나이스 잘 막았구요 오 횡신플레이 그러면은 1패스 게임하고 계시네요 음 알겠습니다 포스리 푸싱 커킥 좋아요 죄송합니다 죽어가는 중 음 뭣 뭣 아 아니야 죽고 죽고 음... 그래서 필리핀에 가야될 것 같습니다 공격에 미친 화랑... 공격 밖에 못 익힌거죠? 음... 미쳤다기보다는... 와... 실제로 미치기도 좀 미쳐있지만 저는 패는게 좋습니다 아리사데스 신데구다 사이 하단... 톡... 백데시 어퍼 좋았구요 빰... 톡톡 안되죠... 안되죠... 좋아 슥... 다행이다... 방금 커피 쓰셨어요 빰... 푸싱... 카운터... 좋았구요 빠밤... 밟고 발목으로... 안되네... 왜죠... 다행이다... 아... 오른손이 말을 너무 안듣나... 제가 진성은 손잡이거든요... 매크로의 채널에 오시면은... 매크로에 대한 정보...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쓸데없이 정보를 많이 알게 됩니다... 슈우돌... 푸싱... 안되구요... 포스... 슈우돌... 한탄씩 줄여서 때려야되는거... 원투 플래싱... 예아... 차스카이... 발길이 그만큼 심어놨기 때문에 앉으신거죠... 궁디팡팡... 아직... 안 끝났죠... 에어레이드 3탄... 플래싱을... 죽고... 오우... 이걸 버티네... 라운드 3... 파이팅... 하단... 포스리... 투... 푸싱... 나이스... 어퍼... 슈우돌... 좌슥... 안나가죠... 원투... 풀... 오른풀하지마... 어퍼... 카운터였죠... 어... 완전 좋아... 에이 양... 오른잡기... 아니... 그걸 어떻게 푸시는거죠... 양잡기... 굿바이... 잡기를 푼다... 그러면 잡... 필 때까지 잡으면 됩니다... 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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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랑도 자이언트 잡기 같은거 있으면 참 좋을거 같은데... 퓁... 그럼 완벽하게 잡기 캐릭터로 태어날 수 있죠... 으응... 이상한 소리 하지마... 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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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슈돌 카운터 불폭풍이 이타가 들어가는 각도 양잡기 토스리 에어레이드 이타 하단을 흘리셨네요 굿바이 공찬각이랑 이득이 동일하거나 마이너스 1정도 1정도 작아요 차슥 아니 왜 그 타이밍 안 앉으시는거죠 앉으세요 안왔네요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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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아니 회피기 있는 애들 다 혼내야 돼 다 혼나야돼 몽땅 다 혼내줘야돼 죽고 데빌파랑님 어서오세요 데빌파랑님 어서오세요 1,2,3 1,2,3 아니 그걸 반시기로 피한다구요? 불가능 하지야되지않나? 렛츠고 렛츠고 아는짓이네 왜죠 왜 안앉죠 앉아 앉지않죠 그래서 얼음플라즈마 이후에 슈도를 선물해드렸 읍니다 삐 흐흠 굿바이 땡 아 변절자 어서와요 오랜만에 오셨네 우리 변절자 손은 괜찮은가요? 다쳤던 손 아 개다리가 반시기가 잡아주네 나이스 슈도돌 잘 깔았쥬 어 방금 핫잔이었는데 왜 1타가 맞았지? 알 수 없는 게임 아닌거 철권 세븐 아 손 다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게임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음 칫 아쉽군 변절자를 합법적으로 처단할 수 있었던거 같은데 강등 뜨셨네요 강등 플래그 떴다아아아 하하 아니 왜 아니 시 신임 이사님 어서오세요 궁디팡팡으로 굿바이 러브허글님 오셨습니다 감사해요 슈돌 짜잔 이 터널이 있었는데요 슈돌 불폭풍 2타 발목 2 발목으로 굿바이 로릭스님 어서오세요 흑으로야 음모 음모 에서 흑화로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렇군요 도끼가 확정 밟구요 안되네 알리사 진짜 생각 쩐다 저게 안밟혀 헐 굿 SUEX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오른잡기 예아 안일하시면 웬프리 확정 한번 더 한번 더 앉아 앉지 않네요 왜죠 죽고 오 축하드려요 로이스님 슈돌 아니야 방금 확정타일 뻔 했죠 슬프게도 말이에요 슈돌 푸싱 빰 빰 횡신차 차 스카 썼으면 나 이겼자노 오 바보 포스리 횡신차 스카 2 실패 노우 슈 죽고 왱커잡 잡 잡히면요 왱커잡이요 제가 왱커잡을 쓴 적이 없는데 카운터 잡기 이게 왱커잡이죠 노우 노우 예아 좋아 간다아 발먹 안되자노 백댓이 속도 무엇 이거 짐 모을꺼다 렛츠팀 피스 굿바이 알리사님 고생하셨습니다